안녕하십니까 포근한 봄이 찾아오고 있네요 오늘 연주곡은 배우선생님의 돌아가는 삼각지입니다 배우선생님께서는 16세 때 드러머 천재로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히트곡도 많죠 누가 울어 돌아가는 삼각지 장충당 공원 많이 있습니다 배우선생님께서는 1966년에 신장염을 걸려 투병 중에 이 곡을 녹음했답니다 1967년 4월에 25세 때 이 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71년 11월 7일에 타개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노래입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리듬은 트로트고요 디지코는 배로 맞춰서 140 템포에 맞추시면 되고요 재능키를 C키로 할 겁니다 올겐도 C키로 하고요 리듬식장 음이름식장 노래식장도 C키로 할 거고요 엘토 악기 연주는요 저음이 라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저는 C키로 연주할 겁니다 909 반주기 비프레스에 맞추면 되고요 한 주 동안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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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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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보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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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